구워 갱기 갱기 아씨 축성 지금 지금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회오리 타격이 쓰레기지 12, 14, 26, 퀘가 갔나옹 이게 이씨.. 이 90대 1 말이 되냐 이게? 쓰레기 게임이야 마음의 요새 마음의 요새 뒤거면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해지면 안 나오겠지 물론 이야 축성 딜 센거 보소 현실 속이게 야 내가 현실을 속이고 방어도를 얻은건 황금호사 분화는 강화해야겠지 엘리트 욕심내고 있었음 어? 개꿀 맹공 고요함 육체수영 육체수영이나 맹공 둘중에 하나는 넣고 싶은데 그리고 포션 둘 다 써야할거 같은데 드로 쓰레이가 지나가지고 드로가 너무 쓰레이였음 여주 위멸염주 ul 알맞게 나왔네 마요를 쓰지 말고 두셋 때리자 뱀 쓰레기 왜 우리 다 겟 쓰레기 진짜 트루 쓰레기 컷 관절 뽀사기 진도 늦으면 딜 템포 안나오니까 넣지 맙시다 이렇게 맞으면 엘리트 못가잖아 운 빨개 매서 운 없음에 질력 없는거지 어 향로? 간다 못참아 앗 참았어야였나 30들 참을까 갈까 참을까 어접이 참는다 청동민을 체력을 시비를 잃습니다 자자 왓처로 죽으면 사기캐로 죽어서 기분 나쁨 디펙트로 죽으면 디가 디했네 하는데 왓처로 죽으면 꼴받아 참을까 에스신성모동 나스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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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 I'm feeling lucky 짠 에반데 알파 미쳤냐고 내 덱에서 나가 상점에서 알파부터 지우자 아닌데 여기 불보자 불이 엄청 맞는 신성보호독이다 아세 아세 돈줘 아세 부복 부복 말고 기도 아싸 알파 갓카드는 와 알파게 좋다 아하 비갈김 아하 지울거 있나 회오리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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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볼 수가 없다 널 죽이겠다 비갈김 돈 돈 아깝나 살까 비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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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갓카드가 돈이 아까울 리가 없지 네 후피 알기에 olabilir 쯤 흙 !!! 회오리타격 خ 낙 요 에이 전 이거 없었으면은 넣었는데 음 얘 땜에 면 죽을 시간이다 아 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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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젠 맞겠지? 돈 돈 파밍까지 달달하고 광휘 안써 기도줘 기도 컷 공 아 돈 돈 돈 먹었나? 돈 안 먹었지? 라고 쌍절곤 쌍절곤 을 든 왓처 축성마 좀 봐라 칼 이쁘 동 jó 승 이쁘 되어라 으어엏 이거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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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죽성이지 숭배 이렇게 강해도 되는 걸까요 추월 좋은데 신성모독도 강화하고 싶은데 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쓰레기같이 나올 수가 와 아아... 넘길 수 밖에 없다 다시 スレイケ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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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ウォーカード スレイケン ウォーカード シェンジ ガットカード シェンジ アーティ ォ 어? 이렇게 죽는다고? 오예 개꿀 노제 심판당함 심판당했네 무죄인갑지 어흠 왓츠하면 안일해져서 서순 마년 물론 다른 캐릭터에도 마년 그럴 수도 있지 신성 모독이다 자식 물음표 띄우네 심판당함 현실집에 염원 천신의 형상 아 저거 줘 그래 추월 줘 러시다운 줘 빨리 추월 주셈 저쪽으로 가야되네 상점 두개 봅시다 돈이 많아서 육백원 돈 왜케 많냐 돈 왜만 음 에거 음 쫄아버렸고 마음의 옷에 나왔으면은 충분했는데 돈 마음의 옷에서만 왜저러냐 개인기 뒷처리평가 난 기도 안줘 기도 아니 아씨 아 짜증나 아유 상점주인이 꼴박해야잖아 지울거 없는데 심판 양약 양약의 능숙 염원 염원을 지우고 러시다운 찾아보자 능숙 능숙 알약 알약 살만한가? 추월 주셈 제발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파요 저희집 추월이 아파요 저희집 추월이 아파요 세 개를 뽑으면 맞을 수 밖에 없지 방금 눈, 부복 아나오다, 아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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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네 엘리트 잡다보면 필요한 카드가 나오지 엘리트 잡다보면 필요한 카드가 나오지 2층에서 그렇게 신냈는데 3층에서 이걸 말아먹네 아나오다 이건 그래밀인 뿔 있어가지고 쉽게 잡을꺼 같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기도 왜 안좋아. 기도, 기도. 추월 오히려 좋아. 기도보다 좋아. 근데 추월 하나로는 들어감당한 듯. 하나 더. 그 기왕 준거 하나 더 줍시다. 하나 줬으면 두 개도 줄 수 있잖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축성 개꿀인데? 재생 포션. 네 평 하나 더. 합시다. 오, 앱한다. 참, 만. 에이씨. 에이거. 아이씨. 거제 같은게. 휘갈김이 이번 턴에 빠지는거 진짜 너무 안좋다. 아이씨. 아이씨. 다 모조마자. 아이씨. 거제 같은게. 날形usc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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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이번 턴에 신성 모독 킬각이죠. 1 지배 저지 카드 정보를 보려면 CI를 쓰십시오 저지 지배 창법 지배 창법 지배 창법 지배 지친 지친 지배 지배 边 지배 지배 이거 그냥 보복만 준대하면 순환이긴 하네 좀 어이가 없다 근데 쎄면서 약한 그런데 등급 없이 108배 하는 왓츠 죽음의 108배 기도가 있었더라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 더 빠르지 더 빠르지 이와서가 약함이 뭔지 알까요? 달팽이 안나왔네 아주 좋아 약함? 어떻게 하는건데 죽성 때려야되서 작은 카카 죽겠다 이와서가 약함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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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은 껌이고 심장은 모르겠네 심장 무엇으로 잡냐 심etera 잡aş 심장 어켜 잡냐는 듯 상태이사항 들어오잖아 단식 단식 쓸만한데 쓸만한데 안 쓸래 축성 이제 천일까 축성 나름 괜찮긴 했어 수고 많았다 흰 포션 사자 맹공으로 방어할 거면 흰 포션이 방어력이지 향컨 잘 해야겠는데 상컨 한다던 나는 어디에 갔지 사스테이 제일 낫겠지 삼스텍 안의 소에 경각 문화 콤보가 들어갈 거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 아씨 힘 깎지마 뒤져 더욱 한참 더욱 더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내 차례다 작은 심장아 니 우들 계속 시험하는 거다 작은 지누럼이야 맹공 30일들밖에 안 나오는데 왜 계약하냐 부복 부복 아 이거 어 드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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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개 나오면 보이는 거네 아니 경각 나와도 보이는 내 평이 잘 잡혀줘야 돼 내 평 안 잡히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벨 카드 너미에 넣어놓으면 안전하지 하지만 그것도 운빨 됐다 이김 200 200 200 킬 이게 왓츠 이게 왓츠 꽁 뭔가 되게 쉽게 잡았다 염주특 매우 쓸모없음 그램 린 아저씨 잊지 않겠습니다 큰 빚을 썼군요 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arf 생각해봐요 병원